가보시죠. 근데 V 발음 좋았는데 F 발음이 부족해요. 다시한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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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F 발음이 적혀요. Can I have a coffee, please? Have a... V 사운드가 조금 부족해요. 그렇죠. 그러고 나니까 또 F 발음을 놓치시네요. 그렇죠. 천천히 하셔야 돼요. 빨리하면,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빨리하면 놓칠 수 밖에 있어요. 천천히. Can I have a coffee, please? 인식이 돼야 그 입이 만들어지고 그러려면 결국은 속도를 늦춰야 되니까. 여기서 음성파일에서는 빨리 가더라도. 본인이 연습하실때는 Can I have a coffee, please? Have a coffee? 할 때의 입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. 철자와 입모양을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. 이게 만약에 10대들은 다섯 번만 하면 된다. 그러면 성인들은 20번 내비 이상해져야 돼요. 다시 해볼게요. Can I have a coffee, please?